곰돌아, 엄마가 맛있는 빵을 구웠어. 와서 먹어보렴.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갓 구운 빵. 냠냠냠. 와, 엄마 너무 맛있어요. 맛있지? 엄마가 이웃집에도 나눠주려고 많이 구웠거든. 우리 곰돌이가 엄마 심부름 좀 해야겠다. 네? 무슨 심부름이야? 우리 옆집에 사는 사자 아저씨 알지? 사자 아저씨께 이 빵 좀 갖다 드리고 올래? 네? 사자 아저씨요? 아, 사자 아저씨는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저 안 가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사자 아저씨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한번 갔다 와봐. 네. 아, 아저씨. 아, 아, 안녕하세요. 어? 곰돌이가 웬일이니? 어, 엄마가 빵을 갖다 드리라고 해서요. 우와, 맛있어 보이는 빵이구나. 그러지 말고, 들어오렴. 들어와. 어, 어, 네? 아, 네네네네네. 이거 볼래? 우리 집엔 꽃들이 아주 많단다. 나는 꽃을 키우는 걸 좋아하거든. 우와, 정말 꽃이 많네요. 예뻐요. 이렇게 맛있는 빵도 받았으니 이 꽃을 어머니께 갖다 드리렴. 어,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우와, 사자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다정하시고 좋은 분이네. 빨리 엄마께 꽃을 갖다 드려야겠다. 룰루랄라. 안녕하십니까